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국립공원 송이산에 위치하고 16,000제곱미터에 조성된 연꽃단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연꽃단지는 정의풍송 바로 맞은편 도로 건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일단 연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 보시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연꽃단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연꽃단지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시기적으로 연꽃단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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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단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연꽃단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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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